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이것들은 다 집에서 가져온 그 삽목둥이들 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엔조이스키는 잎사귀 4개 였던 것이 지금 7개가 됐구요 얘는 코레우스 얘는 그 물산목 한 것과 흑산목 한 것을 가져오다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가져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부러진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또 물산목해서 지금 뿌리가 나고 있어요 얘도 또 개체수가 또 늘었죠 그리고 얘는 21년도 5월 말에 요거 꽃길인 얘는 2200원 주고 샀던 건데요 그것이 되게 커져 가지고 지금 이제 만 2년 됐나 2년 하고 2개월 벌써 8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 되니까 얘들이 엄청 커졌고요 그리고 저기 확장형 거실에 창가 쪽에다 놔둬 가지고 1년 내내 꽃이 펴요 흰 이게 흰 꽃길인이거든요 빨강색은 제가 계속 물을 말려 가지고 어 뿌리가 제대로 안 발달 돼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삽목에서 음 이식을 못 해봤는데 예 이 빨강색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3개 중에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원래 샀던 그거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 바꾸려구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찍나요 하나씩 해야 되겠네